드디어 스피드 골드 마스터! 물리학 강좌의 포장을 뜯겠습니다.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선생입니다. 제목에 함축되어 있죠. 스페셜 골드 매직 버전 많은 분들이 개념 탄탄하게 진행되는 이 강좌에 호응이 있었고 잘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이 교재를 이용해서 스피디하게 물리학 전범위에 대해서 마스터하고자 하는 강좌입니다. 원래 이 강좌는 연간 커리큘럼에서 처음에 기억된 건 아니었었는데 6평 이후에 선생님의 마음을 먹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수능 준비 과정의 중간 단계다 보니까 그런 점 많이 나타나지만 이 교과 전반적으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또 더군다나 뒤에 있다 보니까 3단원, 파동단원 여기서 많은 결핍을 느끼셨죠. 그래서 6평 이후에 반성도 있었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부터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수선을 해야 될지 막막함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을 수선한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 부분만 또 했다가 또 이 부분도 뭔가 불안함이 또 팽배해지죠. 그래서 전범위에 대해서 막막함을 정말 굵고 짧게 정확히 세우는 준비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강좌다 생각되어서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자 강의 구성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45분을 기준해서 30개 파일의 강좌로 진행을 하는데 결국 초고밀도 압축 강좌입니다. 그래도 할 건 다 할 거예요. 왜? 사족을 제외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족이란 말은 쓸데없는 걸 얘기하지만 물리교과에 쓸데없는 내용들은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맞게끔 또 어느 정도 좀 수능 준비 과정했고 또 여기저기 이것저것 또 많이 또 여러분들이 습득된 그런 물리적인 교과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일목요연하고 뭔가 좀 확실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굵고 명료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골드 강좌 같은 경우는 빅사이즈 강좌죠. 개념 쭉 설명하면서 문제 적용도 연습하고 또 문제도 하나하나 쭉 풀어나가면서 그렇게 쭉 진행해 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또 시간도 부족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했던 그 물리학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처음 일부터 하자니 이런 부담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강좌가 기획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뼈대 그리고 문항 선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개념 완성 강좌다 이러지만 어떤 분들은 문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러신 분들 있을 겁니다. 원래 제 취지가 이 물리학 같은 경우는 절대 개념과 문제를 분리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좀 어리석은 공부랍니다. 개념과 문제는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이 교재의 문항 수가 세보니까 엄청 많아요. 문항 편에 해당을 다 합쳐서 200, 한 5, 60개 문항이 되고요. 또 개념 중간중간에 트레이닝 문항이라든가 또 풀어보기 문항 다 합치면 거의 300제 문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피골 마스터 강좌에서는 선별적으로 주로 이제 고난도 문항들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출발되는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문항도 진행을 해가면서 선별적으로 문항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제가 풀어드리지 못한 문항들은 질문 게시판이라든가 또 메가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 스페셜골드 본 강좌에 인덱스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몇 페이지 몇 번 딱 클릭하면 그 설명이 또 탁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문항을 진행을 해서 날줄과 시줄이 쫙쫙 맞아 떨어지도록 그래서 이거 수업 준비도 상당히 신경 써서 야심차게 진행해서 할 거 그래서 다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 명심할 건 뭐냐면요. 스킬, 풀이법 여기에 메이지 마십시오. 결국 이렇게 문항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스킬들 이런 거에 메었다가 결국 실전에서 들통나는 것이고 이번 6평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느꼈다면 반성하시고 얼른 고치시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공부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공부의 버릇, 학습 자세부터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것은 얘기하잖아. 기본은 쉽다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본기가 바로 필살기가 된다는 것을 짧고 굵게 바로 개념과 문항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항상 내수는 모터가 그겁니다. Simple is best. 짧게 생각하고 직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호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 수업 자체도 여러분과 선생님이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쳐서 손뼉소리로 나르면 서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호흡을 함께하면서 함께 생각하시고 절대 수업 구경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수업 들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러는 거고 쫓아오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해나가면서 그러고 진행해야 수업 효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업만 들으면 다 돼. 이런 현혹성의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삼가합니다. 이거면 다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효율이 되도록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 진행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량만큼은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보라고요. 자 지금이야말로 정말 아직도 교과서를 소홀히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교과서에 관해서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수업 전에 소단원별로 교과서를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입하시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교과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소단원별로 교과서 내용을 쭉 읽으면 생각하세요. 읽으면 생각하러 연습하십시오. 그렇다면 몇 시간도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야. 길지 않은 시간동안에 소단원별로 길어봤자 한 30분, 20분이면 되잖아요. 읽으면 동생 생각하면서 어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건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뭘까? 좀 의구심 발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단원별로 교과서를 한번 탐독하시고 나서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스피골 마스터 강좌이기 때문에 개념 강좌 딱 한 강의 팔 끝내고 다음에 문제 1번도 풀어와 그래서 1번도 쫙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고 없이 바로 고난도 문항이건 기본 문항이건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 개념과 문행을 함께 문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냥 수강을 하세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저렇게 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어. 그 다음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에 1에서 당당해서 예고를 해드릴게요. 어떤 문항들 풀어오십시오. 그러면 선풀 먼저 풀고 나서 그리고 또 수강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진행했던 상황과 선생님이 설명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또 함께 가는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버무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수업 이후랍니다. 진짜 공부하십시오. 이제 이 수강을 했던 이런 상황에서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24시간 내에 반드시 반드시 수업 이후 24시간 내에 진짜 공부 즉 백지복습부 많은 수강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백지복습의 효과를 톡톡이 아마 누릴 겁니다. 이건 비단 물리학뿐만이 아니랍니다. 진짜의 제대로 된 학습 버릇이랍니다. 그래서 이 수업 이후에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을 그냥 문장 풀었으니까 이렇게 답내는 거야. 이제 세 문제 풀어야지. 챌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것을 곱씹어야 되고 정말 들숨 날숨 하듯이 근거를 가지고 선생님처럼 설명이 가능하도록 뚫고 가는 연습을 하세요. 그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학이란 과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과목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만 돼. 우리 얘기 많이 하죠. 물리 만점하고 대학 가는 겁니다. 자 일단 대상은요. 처음 수고를 하기에는 이게 빅사이즈 강좌라서 할 거 다 합니다. 제대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 그리고 이 스페셜 골드 강좌에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교과서 8권이 되다 보니까 8종의 교과서를 모두 아우르는 강좌가 스페셜 골드 강좌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스페셜 골드 마스터 강좌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이 수업 중에 한 것만큼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잘껏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 빅사이즈 강좌 하기에 시간에 부족하신 분들 또 스페셜 골드 강좌를 같이 하긴 했는데 좀 지지부진하게 학습이 진행되신 분들 그쵸. 이 수능 준비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분에서 뭔가 좀 방점을 찍고 뭔가 교도부를 삼아야 되겠다. 뭔가 좀 불안감을 좀 없애고 가야겠다. 그리고 또 물리복귀자들 그러니까 반수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전에 물리학을 했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물리학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발동을 다시 걸기 위해서 바로 스페셜 골드 마스터 강좌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충만감 결핍자 학원이 있는데 기출 강좌를 하려니 문항 엄청 푸니까 또 실전모욕 의사를 풀려니 덥석 겁은 좀 나 뭔가 이런 충만감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 짧고 굵은 스페셜 골드 마스터 강좌로 진행하면 되고요. 절대 사절이 있습니다. 사절합니다. 이런 분들은 강의 구경꾼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건 뭘까? 이 강의는 어떻지? 아니요. 절실해야 돼요. 절박해야 됩니다. 몰입하셔야 돼요. 몰입해서 절박하게 함께 진행하지 않으실 분들은 사절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뼉 소리도 서로 손바닥에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이죠. 함께 팀 호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스페셜 골드 마스터 강좌 바로 진행을 하되 바로 이거 진짜 공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자 우리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라고 외쳐볼까요? 물만대!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물리 만점하고 대학 가자. 자 끝까지 가요. 자 끝까지 가요. 자 끝까지 가요. 자 끝까지 가요.